동대문구가 2019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동대문구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활동기간은 이달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. 장애체험 및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, 사랑의 빵 만들기 전달봉사, 사랑향기나눔, 노인생애체험봉사, 위안부역사와 소녀상이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